2015년 대한민국 갈맹특허대전에 족장클램프를 출품하여 입상한 스카이브리지 김현식입니다. 당사는 조선소에 위험요소가 많은 족장을 안전하고 편안한 족장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발판클램프는 소우든 철사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구조물의 발판을 완전하게 결석하는 클램프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작업하고 발글림이 없으며 반복 재사용하여 원가를 크게 절감합니다. 스카이브리지는 열악한 조선소의 족장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